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21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50대 입원 환자의 얼굴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동종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